한우, 옥수수, 감자, 원 정답! 자 정답! 조회 한 개 나왔습니다 강원도 강원도! 아닙니다 노래 제목에 강원도는 없죠? 노래는 기회 없어요 정답! 김명덕입니다 하나, 둘, 셋 아리랑 아니! 합치셨어요 다 나왔어요 정답 다 나왔잖아요 은지 정답! 강원도 아리랑 정답 나오세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미안하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성공! 감사합니다 진득이 열심히 없애겠습니다 진짜 좋아한다 진짜 좋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어 우리 에이핑크 숙소는 깨끗해지는 걸로 이미지씨 혹시 원하는 선물이 있습니까? 로봇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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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로봇청소기 힌트 주세요 공중전화네요 자, 마이크를 입에 대주시고요 정답 정답 조세호 조세호 그냥 저는 조세호가 못 맞힌다에 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걸었어 정답 백만원 돈부터 내놔 돈부터 내놔 돈부터 내놔 알어? 알지? 알어? 백만원 백만원 음에 그냥 걸었어 비도 오고 해서 오랜만에 빗속을 걸으니 내 생각도 로봇청소기 옛 생각도 나네였는데 이 문제는 끝이 나고 로봇청소기는 날아갑니다 다행이다 그러게 함부로 돈 거는 거 아니에요 유유주씨 이번에는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갑니다 이번에는 상품 없는 팀들만 하겠습니다 상품 없는 팀 힌트 주세요 주세요 4분 음표 4분 쉼표 아 주세요 왔네요 정답 뭐야 정답 4박자 아닙니다 정답 기회 없어요 자 세호 세호 저희 이번에는 맞춥니다 저 바다에 누워 아니에요 어? 아니야? 맞는데? 자 계속해서 볼까요? 다음 힌트 보시죠 정답 잠시만요 아 다음 힌트를 보시고 가시지 자 아니요 아니요 바다에 누워 아니에요 기회 없습니다 두 팀 기회 없어요 다음 힌트 보시죠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정답 정답 배지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배지현씨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름이 뭐예요? 정답 나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시간 좀 내줘요 아 가사가 어려웠네 자 이번에는 원애끼 원애끼 힌트 주세요 컴퓨터 사진이네요 좀 옛날 컴퓨터 같죠? 정답 정답 자 조세호 386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정답 다 나왔어요 여러분 네 정답 나왔어요 조세호씨의 오답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었어요 정답을 힌트가 완전 지금 나왔어요 와 386이 오답이면 뭐가 정답 조현기씨 그렇죠 조현기 비밀번호 486 정답 나오세요 하루에 눈물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 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맞죠? 정답 오랫게 받아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열린라 노래방 번의 게임입니다 우승 팀이 다 가져갑니다 우승팀이 다 가져가요 네 이거 다 가져갑니다 서바이벌이고요 자 이제 바로 떨어집니다 음악 주세요 주세요 찬찬찬입니다 장윤정 차디찬 글라스에 빨간 립스틱 음악에 묻혀 굳어버린 밤 깊은 카페의 향이 강연히 어깨리로 슬픈디 양기처럼 피오를 이미 진심 이미 진심